오늘로 금산과 세종, 공주의 폭염 지속 일수가 35일째로 기상 관측 이래 전국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금산의 인산밭과 생강밭이 초토화되면서 농민들의 마음까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재난 수준입니다. 장석연 기자입니다. 금산군 남일면에 인산밭입니다. 이파리들이 온통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탓에 살짝만 만져도 부스러집니다. 땅을 파보니 단단하게 엉글어야 할 인삼은 물컹물컹합니다. 인삼밭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나오는 건 한숨뿐. 농민은 농사 4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생강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벽처럼 푸르른 잎과 줄기로 무성해야 할 시기에 황폐하기까지 합니다. 특히나 고온과 가뭄에 약한 생강. 농민들은 종작값마저 날렸다며 울상입니다. 이파리도 다 죽어버리고 생강도 지금 바라봐요. 그냥 다 없어지고 종작값도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아주 울상해요. 오늘 금산의 낮 기온은 37.1도. 지난달 11일 금산과 세종, 공주에서 시작된 폭염이 오늘까지 35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로써 2016년 합천에서 34일 지속된 폭염 기록을 깨고 기상청 관측 이래 최장기간 폭염 지속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충남의 농작물 피해는 하루 사이 55헥타르가 더해져 260헥타르를 넘어서고 있고 가축 폐사도 83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면서 대전, 세종, 충남에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도 35도 안팎의 강력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